한 번 진짜 한 번 보여줘 지명타 발동 그렇지 지명타 지렸구요 어어 지렸구요 지렸구요 어어 지금이야 지금이야 어 장전에 주고 뭐야 왜이래 한 말 남았냐지? 어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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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권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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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늘고 그렇지 그렇지 그거야 끼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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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끼레 끼레 야 쟤가 해골 지금 전절단인데 해골이 떠있냐 우와 어 지금 지금 지금이야 아 이런 지금이었는데 저장 저장 우와아 이 미쩔 야아아아 우와 나 지금 제발 여기서 버거 걸리지마 와아 됐어 아아 잠깐만 아아 이게 지금 스팀팩 빨아야되는 부분이네 내가 아예 부상을 입어서 어어 어쩔 수 없다 원 바암 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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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 후 야 이득이에요 미니언 하나 주고요 어 미니건 두개야 어 미니건 하나 줘 미니건 하나 주고 너무 무거우니까 이게 미니건이 그거야 그거 내가 슈퍼하머에다 쓸거거든 자 됐어 이제 전설템을 한번 보자 도대체 어떤 템이 떴을지 왼다리 일단은 정말 좋습니다 필요없어 움직이지 않을때 입는 피해량 15% 감소? 어 이거 나쁘지 않은데? 나 은신하잖아 나 어 나쁘지 않네 가자 좋았어 좋았어 아니 근데 꼭 근접이라 보기도 어 아니지 근접으로 봤을땐 나쁜거지 근접은 움직이잖아 그래요? 돌진하고 싸움을때 그게 좋아요? 아직 내가 돌진을 못베여서 그래 야 레벨도 하나 올리자 자 민첩성 레벨이 부과되어야지 돌진 기능을 쓸 수 있는데 근접 공격의 사정거리가 매우 길어진다 아 이거 너무 써보고 싶다 자 이제 7포인트 냈구요 3원만 더하면은 저거까지 1 찍을 수 있다 야 여기네 여기에 딱 봐도 저거 아니냐? 뭐 다 가져가 이거 뭐 같이 될려나? 어 새로운 특별 헤어스타일이 해제가 됐어? 흐흠흠흠 난 원팟맨여서 머리를 멋씹으면 안돼 그건 원팟맨에 대한 배신이야 뭐냐? 바로 옆에 소리나네 뭔가아 더 찾아봐야돼 여기는 지금 템이 더 많아야된다 뭐 이게 끝이면 안돼 이게 끝이면 안돼 어우 어우 흉곽한 척추를 가져갈 수 있네? 야 이거 그거 뭐였냐 불 들어오게 하는게 이거였던가? 아 그래그래그래 불 들어올 수 있더라구요 음 나가자 핵폭팔머리야? 보보보네 보보보 각인데 아 아 저기도 병사명이셨구요 이 옆쪽에서 소리가 났는데 이게 이어진 방이 없네요 어 어 절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어 아 여기 맞았네 어 밑에서 있다고 소리 나오네 아이고 밑에서 봐봐 짜지 뭐 니가 올거야? 뭐올거야 뭐올거야 인마 니가 이정도면 이제 돌아와도 되겠어 충분히 재미봤어 하 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 riddirin 후르르 후르르렉 후르르륵 지하에 금고가 있다니 무슨소리야 방금 있었던 건물에 지하에 금고 있었어? 리얼리티? 이 건물 맞아? 그것도 중요해 다른 건물이면 나 안가고 싶어 어? 이거 어 개이들 핵융합코 와 2등이네 쟤 왜이러니 깜짝놀랬쟈니 아 이것도 여기서 그렇지 어 나이스 그렇지! 아 잘했다 야 로젠이 잘했어요 잠깐만 저거 왜 집었지 내가? 무거운데? 이거지? 이딴거는 갔다 팔면 3,4원밖에 안줘요 뭐 아무것도 안 지키고 있었네 이 건물 지하 맞습니까? 어 야야야 이 건물 지하 맞아? 나 강목도 있어 이 건물 지하 맞으면 한번 가보고 아니 아니 이거 참아 어떡하니 어 이 건물 지하 맞아? 이 건물 지하면 이제 한번 가볼 만한데 다른 데다 그러면은 좀 힘들어요 네 네 모르지 그냥 여기 지하에 뭐 있다 그 정도면 아시는 거죠? 어 그러면은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뭐야 밀턴 종합병원? 어 깜짝이야 아우 깜짝이야 아 아니까 여기 지하 지하면 나 진짜 간다니까 내 지하면 지하에 금고 있다 그러면은 개좋은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여기 지하에 금고 없다 아 백가점 지하 맞습니까? 그럼 한번 가봅시다 어차피 가는게 이득이야 왜냐면 야 테머도 해야지 그리고 또 뭐야 다 쓸었잖아 웬만하면 웬만한거 애들 다 쓸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무서워할게 없어 여기 목소리가 조규회가 뭐죠? 조규환 어 제가 방송을 7년째 해가지고 연예인분들인가요? 조규환씨가 제가 잘 모릅니다 조규환 정규환 시트 지하 한번 가보자 지하 한번 가보자 여기네? 여기에 지하인가 보다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는 걔가 한번 도와줘야 돼 안 그러면 힘들어 융신 아 이런 얘한테만 쏴야겠다 야 이거 뭐야 미니건이야? 아니지? 미쳤네 아 정말 이제 걔 뻗었겠다 걔 뻗었겠어 개실신 했겠다 개실신 어 얘는 뭐 금방 잡는데 음 얘는 금방 잡구요 자 이렇게 되면은 한번 그냥 달려가는게 나을 수도 있어요 개가 퉁고 허어 어디 어디 나 지금 죽을 뻔했어 와 저장해 저장해 어 어 야 VATS 안 좋다 써보니까 어 이거는 그냥 때리는게 낫다 VATS 별로 안 좋네요 근접공격에 VATS 내가 때리는 것이 나은데? 이 정도면 아 우리 로젠이? 우리 로젠이 무적이지 흫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했죠 정말 저거였으면은 함부로 못하지 자 이게 뭐 금고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보자 어헝 이건 귀찮아 자 자 아 어 이런것도 있네 출혈 주사기에 제작합시다 10초에 걸쳐 30에 피해를 입음 근데 이거 주사기 쏴야 되는게 있어야 된다고 했어 아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쏘는 저거 하는게 의미가 없어 어 버프제트 시간 느려짐 어 개좋은거구요 이거만 그냥 다 만들어 그냥 어 어 으음 으음 이게 진짜 좋은데 나이스 스팀팩 만들 수 있고 야 성쾌한 음료는 재료가 스팀팩이 들어가? 모든 방사능을 제거하고 모든 중독을 치료한다 어 이거 괜찮네 10분 동안 방사능 저항은 75 이거는 엄청 많아 이건 필요없어 음 음 아니야 이건 굳이 이거 만들 필요없어 스팀팩이 올이 난다 중앙 프론트 및 이쪽 설마? 어 이거ม..무스문 아아And giais 큰거란 state 시pet 금고가 달인이면 어떻게여란 얘기야 zd 수석 야아 이걸 말해줘야지 이걸 그냥 오라고만 하면 어떻게해 저거 전문가와도 안 되자나 이거 이거 아니 이거 아니라고? 이거 가운데면 이거 맞어? 그 옆에 있다고? 방에 있어봐 금고 뒤쪽에? 일단은 야 일단 저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파밍좀 합시다 그리고 파밍도 할 수 있는게 많으니까 싹 한번 보구요 오케이 음 없네 이제 없어 벽에 붙어있다고요? 금고가? 이거 말하시는건가요? 아 이걸 선택할 수 없지 따이씨 다아 하아 하아 쫓았다아 아이엠 김오찬 하아 아이엠 김오찬 음 그래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중에 달성하면 와서 언젠간 또 뺏으면 되니까요 저 멘탈 개좋죠? 언제 또 뭐 다시 뭐 또 여긴 아니야 이쪽이냐? 어게 아니고 응 모찌모찌키모찌 샹노메거 이런씨 야 와 사람 엿먹이려고 만들어둔거 보소 야 와 사람 엿먹이려고 만들어둔거 봐라 와 여기다 이걸 지뢰를 만들어놔? 응 됐어 아 그러니까 야 이 표시 따라가면 되겠네 어 저희 문이네 됐어 가자 마모님 아까 지하에 스위치 있는데 나중에 오실건가? 지하에도 스위치가 있다고? 아니야 여긴 끝났죠 어 다음에 오겠습니다 다음에 어 어 자꾸 또 들어가게 만드세요 또 왜 나를 또 왜 나를 아 아니야 여긴 잊을거에요 잊게 해주세요 지금 얼마나 지금 내가 저간자라 지금 내가 독마자 감사합니다.